어! 눈을... 귤 먹어야 돼... 어머! 쪼꼬눈 왜 그래? 뚱돌 어머 뚱돌 혼자 셀프 목욕을 맨날 하는데 응? 털이... 엄마가 목욕을 또 시켜줘야 될 거 같아 엄마 세상에 뚱씨 혼자 완전 신났어 1등으로 신났어 착해 우리 캔디 캔디가 제일 착해 착해 우리 캔디 캔디가 제일 이쁘고 제일 착해 얼마나 착한지 몰라 갈 거야? 엄마 머리 더 해주면 안 갈 거야? 머리 해주는 게 제일 좋아? 아이 좋아 얼굴 해주는 게 제일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구 착해 아이구 착해 잘하고 있어요 털이 반곱슬이 돼 있어 아가 일로와봐 너 목 있는데 털이 반곱슬이야 어머 어머 이리와 이리와 이리오세요 엄마 감기 걸려서 엄마 감기 걸려서 도와줘야 돼 아이구 잘 왔어 아이구 잘했어 아이구 잘했어 이거 착해 잠깐만 잠깐만 여기를 빗어야 돼 여기를 아가 착 아가 어? 근데 그러고 있으면 목을 빗을 수가 없는데? 엄마 목 좀만 빗어 보여줘 으음 알았어 잠깐만 목 목 목을 보여주세요 목을 목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목을 보여주세요 목이 막 완전 반곱슬이에요 어머 여기요 그 다음 이리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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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이리와 어우씹 목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그거 가지고 도망가면 안되지 이놈아 네 이놈 엄마 목을 불러주면 안돼? 아니야? 딱뚱 학군 딱뚱 엄마 귤 먹을건데 짠 너는... 너는 왜 그래? 그럼? 그럼? 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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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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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언니만 부르면 샘 나고 세상에서 언니를 제일 좋아하는데도 언니 부르면 샘이 나요 아이고 자기 만져달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 아이고 이쁘다 우리 아기 아이고 이뻐 앉아 앉아 엄마 아파서 귤을 많이 먹어야 돼 어머 왜 귤이 싫었어? 왜 째려봐 쪼꾼은 왜 그래 왜 그래 엄마 뭐 잘못했어 너는 왜 그래 눈 계속 그러고 있어 까꿍 어흥 아 왜 그래 눈이 왜 뱃눈이 돼 있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